국제인을 찾아내야 자기 민노총 딸거진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국제인을 찾아내야 힘들어하니까 이 공연에 가서 발치상도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기현명으로 존뿔 국제단을 느끼는 자 민노총 딸거진들을 청소를 해야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자유통을 내고 특파 동의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독불사기단 그리고 동북마적단 이 무게의 언급식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있는 자기 타락과 모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저기 민노총이 별거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반역자 200개를 적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부분 노동당 청원에 존뿔 국제단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빨대를 보내려고 나간에 기욱뼈 되는 자예요 자기 반역자 존뿔 국제단을 포함하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저런 미친 짓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 민노총 별거진들이 마지막 파악 우리가 이번에 김정은이 올 때 김정은이 전환해서 저런 깔고 있는 자족도하는 역사에 영령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